삼성의 도시라 불리는 수원 영통구입니다. 수원 영통지구는 1기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함께 진행된 영통 영덕 택지 개발 사업으로 초기 수원 영통과 용인 영덕을 합쳐 328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10만여 명을 수용하는 계획도시로 조성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삼성이 들어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영통구 삼성 본사가 준공된 2005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1년 새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42%가 뛰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삼성전자 R&D 연구단지를 비롯해 정보통신연구소, 디지털연구소, 모바일연구소 등이 차례로 들어서 삼성 디지털시티를 형성하게 되면서 젊은 직장인들의 유익도 점차 늘어났는데요.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지털연구소가 준공된 2005년 이후 수원 영통의 인구는 평균 연령대가 30.3세로 집계됐습니다. 현재는 38.7세로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영통역 주변은 1990년대 말에 입주한 아파트가 몰려있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많은 이유인데요. 사는 사람들은 젊지만 아파트는 다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영통지역은 수원 내에서도 인프라와 학군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파트가 전부 낡았다는 점이 최대 단점으로 꼽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를 쉽게 타실 수가 있고 아직 개통은 안 했지만 동탄 인도건선 개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학원가 옆에 밀집되어 있고 공원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많아요. 주변이 다 노후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많았는데 그동안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서는 9년 만에 신축단지가 분양합니다. 2월에 분양하는 영통자의 센트럴파크인데요. 원래 종합병원 부지였으나 용도 변경으로 아파트가 새로 공급되는 겁니다. 사실상 영통의 마지막 공동주택 용지입니다. 입주는 2027년 초 예정인데요. 주변 아파트가 대규모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신축이 귀한 영통에서 신축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동수원 지역 대장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총 7개 동 총 580가구입니다. 주변 아파트는 20층 이하 단지인데요. 이보다 10층가량 더 높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580가구 전세대 모두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A, B, C, D 총 4개 타입으로 84제곱미터 A 291가구, 84제곱미터 B 103가구, 84제곱미터 C 107가구, 84제곱미터 D 79가구 등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1인 독서실과 오픈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역과 300미터 거리로 걸어서 5분 걸립니다. 강남까지는 약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영통역은 동탄 수원 의왕을 연결하는 동탄 인더건선 계획에 따라 환승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단지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통역 일대는 학원가와 상권도 대거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 수원 사업장이 1km에서 2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직주근잡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삼성전자 본사까지는 차를 타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영통초, 영일중, 영통중, 영덕고도 단지와 길 하나만 건너면 될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전세대 8사 타입으로 학년기 자녀를 둔 가족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역세권 리딩 아파트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전역면적 84제곱미터 가격으로 약 10억원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현재는 약 9억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교가 약 14억에서 15억원. 용인역 주변 신규 아파트의 공급 가격이 약 11억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영통자의 센트럴파크는 우수한 입지 여건과 상품성을 감안하면 망포, 매교, 리딩 아파트보다는 다소 높고 광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적정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통자의 센트럴파크는 전역면적 84제곱미터만 분양하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비율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청약점수가 낮아도 추첨제에서 당첨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